그녀의 근력 향상의 비결은 먹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주로 흰살 생선을 비롯한 단백질 식단을 즐기는데요. 근육의 감소를 막고 당뇨병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식습관 개선인데요. 조리법 역시 삶거나 오븐에 굽는 방식으로 바꾸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을 개선한 마린 루아이엔씨. 근력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챙기는 게 있는데요. 일상생활을 하며 수시로 마신다고 합니다. 운동할 때 마셨던 건 역시 산양료 단백질이었는데요. 또한 산양료는 지방구의 크기가 작고 베타카제인의 비율이 높아 소화 흡수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마린 루아이엔씨 역시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24주간 산양료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당뇨병과 종성지방 등이 개선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료에 대한 방식으로 한국을 이용하는 양배기 대기 때문에 леч algun 양배기의 양배기 국물을 부족하는게 맞추고 다른 양배기의 양배기의 양을 이용해 Maternelle 그리고 30-50%